너도 살짝해 호호호호호호호호rem 떴어 떠 으악!그 밟았어 흐잎 순 야 Battlefield 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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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둥이가 땅이 닿네 그냥 아... 진짜... 꼬라 잠깐만 야 야 야 꼬라 꼬라 바이바이 도망갈래 꼬라 야야야 가만 좀 있어봐 야야야 이리와 이리와 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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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surprised 자신감 꼬라 꼬라 산책 잘하고 왔어? 응? 이제는 집에 와가지고 발 안 씻어도 돼 한 손으로 톡! 어, 입도 닦아주고 귀도 닦고 이렇게 이렇게 슥슥슥 닦아주면 하면 3초 샤워야 이게 3초 샤워! 오 딱 좋네 어? 입 톡 뽑아가지고 냄새도 좋아 냄새도 너무 좋아 똥코도 이렇게 간단하게 슥슥슥슥 소독이 잘 돼 있어서 세면도 다 없애주지 흐흐흐흐 흐흐흐 마마 강아지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면 차라리 난 안 씻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생각이 바뀌었어 사람으로 뒤집고 닦으면 강아지 피부가 사람보다 더 약하거든 동물 전용으로 개발돼서 나온 거라서 너무 좋아 진짜 한번 슥슥슥슥 닦아주면 그만 끝! 샤워를 매일 해도 돼요 샤워를 매일 해도 돼요 하하하하 3초 샤워 끝! 이제 우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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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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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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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꼰이 정말람이 야 Somehow 그냥 토마쇄 다 Ma SPD 으이.. 짠 쿨 자 또 불모차에 달려면 잘 닦자 뭐야? 물티슈 휴대용이 이렇게 간편 속 포장이 되어 있어서 간단하네 간단하게 이렇게 밖에서도 물기가 절묘하네 짠! 끝! 땡! 끝! 너무 좋아 이제 전화할 때 손이 안전하게 여기서 한거다 아! 아! 싹! 어떡해 어! 아! 아! 진짜 진심 자! 우리 고양이도 한 번 닦아볼까? 응 오우! 가만있는데? 이 귀! 그렇지 그렇지 귀 안에 이거 진짜 더럽거든 고양이들 이거 웬 횡재인가 싶은가? 지도 소독들 그루밍을 이렇게 잘해준단 말이야? 응 고양이도 3초 샤워 끝! 고양이도 3초 샤워 끝! 고양이도 3초 샤워 끝! 내일 이걸로 세수도 하고 응? 이걸로 그냥만 씻고 출근해야 되겠다 우리 고양이도 내일 이걸로 세수해라 응? 알겠지? 아우 예뻐라 아유 예뻐라